다음 연력학체 2법칙과 엔트로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력학체 1법칙은 에너지 보존법칙이죠. 에너지가 형태를 바꾸는데 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A에너지를 E에너지로 바꾸고 E에너지를 저의 에너지로 바꾸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됐다 안 됐다?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학적 에너지 한마디로 뭔가 연료 이런 거를 태우니까 막 이렇게 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불이 발생을 한 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기름을 만들 수 있을까? 다시 나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잘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형태에서 이 형태로 에너지 변환이 되는데 이 형태에서 이 형태로 에너지 변환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많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거죠. 그게 연력학체 2법칙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당연한 듯이 이렇게 에너지들이 모여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탁 치웠어요. 입자들이 모여있는데 입자들이 막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쪽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가 않더라.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일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막 이렇게 줘야 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연력학체 1법칙만으로는 풀 수 없는 게 생긴 거죠. 클라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은 그 자체만으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할 수가 없다. 당연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당연한 거는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거꾸로 가는 거는 당연하지가 않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법칙으로 정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잘하면은 더 뜨거운 물은 더 뜨겁게 만들고 차가운 물은 더 막 차가워져가지고 얼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이렇게 분류만 시켜주면 되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이 이동을 해야 열이 이동을 해야 그 중에 일부를 우리는 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이 흐르려면은 어때야 되냐면은 고온이 있고 저온이 있고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어야 그래야 열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고온도 있고 저온이 있어야 그래야 열이 흐르고 우리는 그 일부를 일로 전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고온과 저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열원에서 열을 받아서 그러니까 온도 차이 없이 하나의 열원에서 열을 받아서 전부 일로 변화를 시키고 그 외에는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채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기관 사이클을 이루면서 계속 돌아가는 기관 이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2종 연구운동기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구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공기예요. 그냥 공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얘가 막 도는 거예요. 얘가 도는데 앞에 온도는 25도 그런데 얘가 막 도니까 에너지를 얘가 쓰는 거예요. 얘가 에너지를 쓰니까 이 뒤에는 20도 막 이런 식으로 온도가 떨어져서 이 온도가 떨어진 만큼 얘가 돌아가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중에 연력학을 막 계산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중에 계속 T분의 델타 Q T분의 델타 Q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델타 S라고 정하면서 이걸 엔트로피라고 하자 이렇게 그냥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정의는 무엇이냐? T분의 델타 Q인데요. 사실 델타 Q에 이제 리버서블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그래서 가역 과정에서 작동 유체를 출입하는 열량 Q 나누기 절대 온도 이거를 갖다가 델타 S 엔트로피의 변화로 이렇게 이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열량의 단위 뭐예요? 뭐 킬로줄이나 킬로칼로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온도의 단위 켈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킬로줄 퍼 켈빈 이게 바로 이제 엔트로피의 단위가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보통 비엔트로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몰 델타 S 해가지고 스몰 S로 해가지고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이제 비엔트로피로 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만약에 온도가 일정한 경우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대부분은 어때요? 열 출입하면서 열 출입하면서 온도가 변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죠. 델타 S를 인테그랄 T분의 델타 Q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온도가 변하는 거 갖다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CM의 ln의 T1분의 T2 이렇게 이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실 때 온도가 변하는 건지 변하지 않는 건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식을 선택을 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는 아무튼 T분의 델타 Q인데요.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온의 입장에서는 Q만큼 에너지를 잃는 거죠. 열이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T1분의 마이너스 Q 이렇게 이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온인 물체는 그 Q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T2분의 Q 이렇게 되는데 T1이 고온이고요. T2가 저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T1은 아무튼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그래서 T1분의 마이너스 Q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온인 T2 입장에서는 T2분의 Q 해가지고 이건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T1이 고온이라 그랬죠. 얘는 이제 숫자가 큰 거예요. 그리고 T2는 작은 거라 그랬죠.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숫자가 작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를 보시면 이거는 큰 수가 되고요. 이거는 작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큰 수 빼기 작은 수 하면은 이건 항상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우주 이 세상에 모든 물체들은 아무튼 고온이 있고 저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만나다 보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가 있냐 부분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죠. 얘가 온도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열이 빠져나가면은 얘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엔트로피를 낮춰줄 수 있네요. 외부에서 또 일을 해주면은 엔트로피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보면은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엔트로피가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우리 이제 PV선도에서 PV선도에서 이 넓이 그래프의 넓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1이라 그랬죠. 그쵸? W라 그랬죠? 그래서 W는 인테그랄 PDV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TS선도도 있어요. 온도하고 엔트로피 이 선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Q가 됩니다. Q. 그래서 이제 Q는 인테그랄 TDS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PV 그래프는 넓이가 W고요. TS 그래프는 넓이가 Q다. 열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 정리 한번 해보면은요. 연력각체 2법칙 에너지 변환과 이동에는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방향성. 그래서 열은 그 자체만으로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이동할 수가 없고요.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클라시우스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켈빈이 이야기한 거는 작동주체가 사이클, 사이클을 이루려면 고온하고 저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에서부터 저온으로 이렇게 열이 흘러야 그 중에 일부를 우리는 1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 2종 연구능 기관은 열원이 하나예요. 열원이 하나. 거기에서부터 열을 받아가지고 계속 뭔가 작동을 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원이 두 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온이 있고 저온이 있고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엔트로피의 정의. 엔트로피의 정의는 T분의 델타 Q. 꼭 기억을 해주시고 TS선도에서 그래프 넓이는 시스템에 가해진 열이다. 그래서 식으로 쓰시면 인테그랄 TDS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엔트로피와 연력학체 2법칙 한번 살펴봤습니다.